그 다음 4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지고 하나는 종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관은 경지부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문단이 바로 아비담마를 경지의 입장에서 4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쪽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선 4가지이다. 즉 욕괴마음, 샛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관 마음이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저 120페이지쯤에 가면 종류에 따라서 또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에 따라서 욕괴마음, 샛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관 마음이다. 우리 아비담마타 상관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마음이 해갖고 뭐 잔뜩 적어놨죠. 이거는 어쨌건 제가 있잖아요. 이 자료 우리가 그죠. 대림스님하고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청정도로 뭐 이래갖고 그죠. 좋은 거 다 갖다 모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개정판 만들면서 또 그저거 더 갖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크라운 판단으로 하면 70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천페이지가 능구로 만들어놨어요. 포를 뭡니까? 한 15배 이상 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일단 마음이란 네 가지가 있어서 마음이 뭔가 마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음은 111쪽입니다. 마음은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명사고요. 빨리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행위자와 도구와 행위 그 자체.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등등등등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죠.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고 정의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이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2쪽입니다. 한편 빨리 주석가들은 국영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저 위에 다른 우리 북방아비달마나 북방 대성불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제가 그죠. 이런 게 작아서 모르겠는데 잘 없는 거로 압니다. 상자부 불교가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마음이냐. 예를 들어 어떤 게 탐욕이냐. 어떤 게 성냄이냐. 이렇게 하면 상자부에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그거를 다 관찰하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특히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상자부 불교 주석서 문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을 비롯한 모든 주석서들이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 것 같다. 첫째 특징입니다. 그 법의 현저한 특징.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음의 특징은 뭐냐. 마음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역할. 그 법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타남. 마음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불교는 연기법적인 관찰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모든 82법을 전부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2장에 들어가면 52가지 만부수법들을 설명하자는 거죠. 만부수법들 52가지를 전부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것을 가지고 법들을 설명해 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첫째는 마음 심자로 쓰죠. 그 다음에 의의를 갖고도 마음을 우리가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왜 중국은 워낙 풍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맞는 걸 잡아넣습니다. 이게 다 우리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원어로는 찢다고 의의는 만호고 식은 윈야나입니다. 이 세 가지 수로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찢다와 윈야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이 셋은 그렇게 잘 못했죠. 열대뿐이 교정을 받는데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찢다와 윈야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이렇게만 되어있죠. 그래 놓고 이 셋은 또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 놓고 그 밑에는 뭡니까? 또 세 가지가 마음, 아르마리, 만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찢다와 윈야나와 순서대로 하면 뭐죠? 찢다와 만호와 윈야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그래서 찢다와 윈야나 사이에 찢다와 만호와 한글로 왜냐하면 한글로 옮길 말이 없어서 저희들은 직역합니다. 만호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찢다와 윈야나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찢다와 만호와 윈야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셋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수리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역할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서있고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키워드만 보면 마음은 강박장소 측면에서는 되어있죠. 마음 해서 찢다 되어있고요. 그 두 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르마리의 무더기로 나타난되어있죠. 그래서 또 거기서는 아르마리로 쓰이고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전호식의 요소와 만호의 요소와 아르마리의 요소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이처로 할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식온으로 나타났고 18개로 나타날때는 마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25번 주에 보면 그것도 인용을 해놨죠. 마음이라고도 마노라고도 아르마디라고도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벌써 이미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에서부터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도 물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아비담마에서는 그 용처가 다릅니다.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오늘 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원관계에서는 쭉쭉쭉쭉쭉쭉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4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114쪽 중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들의 흐름 즉 마음들이 찰나적으로 생명하는 상속하는 것이다. 이들이 너무나 빠르게 상속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된 여러 유형으로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뿐이다. 아비담마는 이런 유형의 마음들을 상세하게 구분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아비담마는 몇 가지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계속 나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욕괴마음, 새끼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괴마음. 이렇게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욕괴, 새끼, 무색괴는 마음의 경지로도 서이고 세상을 나타낼 말로도 서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욕괴, 새끼, 무색괴 할 때는 욕괴 마음을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는 어떤 세상에서 합니까? 욕괴, 세상에서 합니다. 욕괴, 세상에 사는데 여기서 제가 산매를 닦아서 했잖아요. 본 산매를 들었습니다. 초선의 경지에 만열에 들었다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새끼의 마음입니다. 됐죠? 세상은 욕괴, 세상에 살지만 새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무색괴, 공무벤처 산매를 들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무색괴 마음이겠죠? 제가 깨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욕괴, 세상에 살지만 뭡니까? 열반을 처음에서 열반을 대상으로 산매들어 있다면 그때 마음은 출색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지라는 것은 욕괴, 새끼, 무색괴, 출색이라는 것은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욕괴 마음, 새끼 마음, 무색괴 마음, 출색한 마음. 됐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쭉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그 115점은 첫째, 둘째, 셋째 해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해했으면 이건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욕괴 마음입니다. 욕괴 마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욕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왜 욕괴 마음이라 합니까?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괴 마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7쪽입니다. 셋개 마음입니다. 셋개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셋개 마음의 특징은 본산매던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셋개 마음, 117쪽입니다. 셋개 마음은 셋개 세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경지나 셋개 선이라고 불리는 선정의 상태, 즉 본산매던 마음의 경지다. 됐죠? 됐죠? 그럼 이거를 왜, 본산매되는데 왜 셋개 마음이라 하느냐 하면 주석서에서는 117쪽 밑에서부터 네번째 줄입니다. 이것이 땅의 가시나와 같은 도구 혹은 몸의 일부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이거 줄 꺼놓으십시오.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특히 우리 흙의 가시나 있잖아요. 흙의 원반, 흙의 가시나를 통해서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 본산매들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덜숨, 날숨, 덜숨, 날숨 해서 여기서도 이러한 현상은 물질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떤 가시나가 닦은 표상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몸의 일부분 등의 물질, 몸의 일부분 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른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도 우리 초선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서 본산매에 들기 때에서 일어나는 경지이기 때문에 색계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무색계 마음입니다. 무색계 마음은 118쪽입니다. 무색계 세상과 상하는 마음의 경제나 무색계 선이라 불리는 선정의 상태에 속하는 무색계 산매라 불리는 선정의 상태에 속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왜 무색계라 합니까? 물질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무색계 산매의 대상은 뭡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개념 아니면 특히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색계 산매라 합니다. 그다음에 무색계 산매, 무색계 마음은 무색계 산매 혹은 무색계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산매의 경제로 보면 무색계 산매는 우리 색계 산매 가운데 제5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제5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경에서 말하는 제4선과 같은 경제입니다. 됐죠? 산매의 경제로 보면은 색계 제4선 혹은 제5선과 같은 경제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때 대상이 뭡니까? 색계 제4선은 대상이 우리 물질적 가시나가 대상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가시나를 버리고 가시나가 아닌 개념이나 예를 들어서 허공이라는 개념이나 그다음에 우리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무벤처라는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색계 산매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산매의 경제로는 색계 제4선 혹은 5선과 같습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우리 아비담마를 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본 산매를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나눕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로 나눕니다. 그게 왜냐면 아비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항상 아비담마는 고유 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매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눕니다. 기준이 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도 청정노론할 때 제가 수백 번 했습니다.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그렇죠. 한자로 한글로 적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희락, 정, 우리 하나 들으면 평원이라는 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되면 되죠. 그럼 우리 초선의 경제에서는 심사, 희락, 정이 다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경에서 말하는 제2선에 들어가면 심사가 동시에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빈포기죠. 한 찰라라도 일으킨 생각은 끊어지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한 찰라라도 있으면 그건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사가 동시에 극복이 되는 것으로 보면 이거는 2선, 3선에서는 그건 뭡니까? 낙과 정마 있고 4선에서는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원이 드러나고 정이 있는 경기겠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죠. 한 찰라라도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적 고찰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찰라라도 있다면 그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극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하면 다 이게 다섯 가지로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제 5선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장과 논장의 가장 큰 분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장에서도 더물지만은 5선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이미 경장에도 경에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심이 사라지고 삼아있는 경우도 경장해서 몇 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가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고유 성질이 다른 거로 봅니다. 됐죠? 다른 거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면 분리도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매 경지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무색계 마음은 바로 무색계 산매에 들어가 있는 경지입니다. 무색계 산매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기비상처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럼 출세감 마음입니다. 출세감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안전한데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미 아비담마트 상가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68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3장인가 그럴 겁니다. 368쪽에 펴보면 368쪽에 보면 그 본문 해석 부분이 나오죠? 그죠? 368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출세감의 마음들은 열반을 대상으로 가진다 해놨죠. 그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은 것은 뭡니까? 앞에 딱 보니까 이게 아비담마트 상가 원문입니다. 됐죠? 아비담마트 상가 원문에서 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세감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가지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감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좀 뒤에 가보면 아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트 상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경지의 측면에서부터 분류하고 있습니다.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감 마음 그런데 우리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트 제일 처음인 담마 상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부터 나옵니까? 경지가 아니고 종류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셨어요. 마티가에서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그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죠? 담마 상가에서는 먼저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 해갖고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감 마음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은 어디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욕괴마음 해가지고 있잖아요. 욕괴마음에 속하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세감 마음이고요. 그래서 119쪽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입니다. 119쪽입니다. 이런 유의법의 세상을 넘어선 것이 형성되지 않은 것 즉 무의법인 열반이며 이런 열반을 직접 경험하는 유형의 마음을 출세감 마음이라고 하고 앞의 세 가지 마음을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간적인 마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욕괴마음 세께마음 무색괴마음은 뭡니까? 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 그죠? 출세감 마음은 출세감 마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앞에 세 가지는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마음이고 열반을 대상으로 가지지 못하고 출세감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예루과를 얻으면 예루과를 아라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전부 출세감 마음이니까요? 아닙니다.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항상 열반에 들어서 머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아라한이 밥을 아라한은 밥을 안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아라한이 밥을 먹을 때는 밥이 대상이 되겠죠. 아라한은 설법을 안 합니까? 설법을 해야 되겠죠? 열반에 들어서 설법한다. 그런 말은 좋습니다. 우리가 아비담마의 딱 엄격한 잣대로 보면 아라한이 설법을 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선 법을 사유하면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열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세감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 자극만 하는 마음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라한은 우리 한국에서 흔히 그러죠. 그죠? 출세감 마음은 아라한이 되어버리면 깨달아 버리면 밥 먹는 것도 열반이고 똥 누는 것도 열반이고 말하는 것도 열반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비담마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우리는 출세감 마음이랍니다. 그죠? 아라한은 항상 열반에 들어서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물론 성자가 되면 예루, 일레, 불안, 아라한은 원하면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하고 열반으로 대상하지 않은 마음은 구분이 됩니다. 됐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알고보기 상식적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숙제하고 있어야 할 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된 마음 고귀한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욕괴마음은 제한된 마음이고 색괴와 무색괴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 맛 같다라고 합니다. 고귀한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했죠? 색괴와 무색괴마음은 왜 고귀한 마음입니까? 본산매의 더 마음입니다. 본산매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우리가 선정수행 깨달았지는 못해도 산매수행 선정수행을 불교해서 그래 권하는 것은 그죠? 우리 산매의 체험 그 다음에 산매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죠? 애쓰는 노력 그죠? 이 과정들이 전부 있잖아요. 선 중에서도 유익한 마음 중에서도 가장 크게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고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됐죠? 방금 읽어본 부분이 119쪽이 거기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